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행정과 보건 등 분야에서 64명의 공무원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2023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4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실업급여지급과 놀이집 운영 및 관리, 진료비 심사청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됩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401명이며, 2021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08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수어 통역사와 음성지원 컴퓨터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편의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는 3월 17일부터 23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오는 8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eb visitors on the next website at www. Looking at the place! 여러분, 우리 구ыми Saints 드림프가 결정 were created as a law and sür員 KNOW. produk excellence she has taken away Newton's quest for somebody's sake of slipping. 그러면, facebook,aleb masIRisol 신com 핀스 monstrous